그 다음 SD, LIB 시간에 배울 것은 동적할당에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이죠. M얼록하고 프리는 문법시간에도 알아볼 정도로 꽤 유명한 함수입니다. M얼록이 메모리를 할당하고 프리가 해제하는 건데 그것 말고 리얼록이라던가 C얼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볼 겁니다. 이걸 말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확히는 M얼록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로케이트 메모리 블록이라고 설명도 되어 있죠. 메모리의 M하고 얼로케이트 할당의 A, L, L, O, C가 합쳐져서 M얼록이 되는 겁니다. 리얼록은 리얼록케이트, 다시 할당하는 거죠. 재할당. 프리는 디얼록케이트. 할당했던 걸 다시 해제하는 거죠. 디 하면 보통 그런 의미죠. 그런 쪽의 의미죠. C얼록은 제로이니셜라이즈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얼록을 이용해서 할당을 하면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다 0으로 초기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제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 M얼록부터 다시. M얼록은 사이즈 언더바티 크기로, 사이즈 언더바티 타입으로 인자를 받는데요. 사이즈 언더바티 타입이란 게 사이즈에 대한 타입이었죠. 이거는 부호가 없는 정수 타입이었고요. 인자로 바이트 크기를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바이트 크기를 넣어줄 수 있어요. M얼록으로. 10 하면 10바이트 공간을 생성해 주는 거죠. 리터는 보이드 포인터예요. 그래서 문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보이드 포인터는 다른 포인터로 얼마든지 형변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트 포인터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소스 파일을 .c로 안 만들고, .cpp로 만들고서 포인터 간의 형변환이 제대로 안된다, 오류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 언어에서는 포인터 간의 형변환이 얼마든지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M얼록에 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0바이트. 0바이트를 할당하라.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자가 부호 없는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0도 부호 없는 정수 타입이긴 합니다. 그런데 0바이트 메모리를 할당해달라. 이거는 0 나누기 0만큼 애매한 질문이죠. 없는 공간을 할당해달라. 크기가 없는 공간에 공간에 뭔가를 하려는 것도 아닐테고 이걸 할당하라.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을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정수, 정수 상수만 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수 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변수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다 어쩌다 보니까 이 변수의 값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애몰록이 어떤 행동을 하냐. 그것도 다 정해져 있냐 하면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행동을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실패하고 널 포인터를 리턴한다. 그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0이 아닌 사이즈의 1 이상의 크기의 공간을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포인터를 주는데 실제로 거기에 어떤 값이 쓰여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할당을 해준 거죠. 그 공간에 실제로 뭔가를 쓰면은 데이터를 쓴다고 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몰록으로 인자를 0을 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법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각 타임마다 얼라인먼트 요구사항 값이 있다고 했었죠. 인트는 보통 32비트에서 4바이트고 얼라인먼트 요구사항도 보통 4인 경우가 많은데 즉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트 A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 A라는 변수가 변수의 값을 담는 공간은 메모리의 4의 배수가 되는 공간이 된다라는 규칙이죠. 요구사항 값이 4면은 4의 배수에 이 A의 값을 담을 공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인터로 포인터로 이렇게요. 이렇게 값을 넣어줄 때 간접 접근을 할 때 포인터로 간접 접근을 할 때도 그 공간의 주소가 얼라인먼트 요구사항 값에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몰록에서도 지금 해당 타입의 얼라인먼트 요구사항 값에 맞도록 공간을 생성해서 주고 있는 거죠. 즉 에몰록으로 생성된 메모리 공간은 4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에몰록이 어떻게 에몰록이 어떻게 자기가 생성해서 준 함수를 어떤 타입으로 즉 어떤 타입의 포인터로 어떤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쓸 줄 알고 얼라인먼트 요구사항 값에 맞게 주냐 이거는 C 언어에서 정해져 있는 얼라인먼트 요구사항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문법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얼라인먼트 요구사항 값은 2의 제곱수고 2, 4, 6, 8, 10 아니 2, 4, 6, 8, 10이 아니고 그건 2의 배수죠. 2, 4, 8 2, 4, 8, 16, 32, 64, 128 이게 2의 제곱수죠. 그래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타입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타입은 다 얼라인먼트 요구사항 값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가장 큰 값으로 요구사항을 맞춰서 메모리를 생성해주면 어떤 타입에서도 요구사항 값이 맞도록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요구사항 값이 16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16의 배수 16의 배수에 해당하는 주소 공간에 메모리를 생성해서 주겠죠. 그럼 얼라인먼트 요구사항이 2인 타입으로 간접 접근을 할 때 간접 접근을 할 때도 16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또 4가 4 또한 16의 배수이기 때문에 얼라인먼트 요구사항이 4의 배수인 타입을 간접 접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공간을 어떤 타입으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몰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만큼 다 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심화 과정이죠. 심화 과정. 프리 프리도 프리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할당된 포인터를 넘겨주면 그곳에 있는 메모리를 해제해준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주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준다. 해제해준다. 할당된 공간이 아닌 곳에 주소를 넘기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에러가 발생하고 할당 할당했던 곳에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넘겨줄 때 이거는 포인터 값을 넘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프리 함수 내부에서는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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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도 들어있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가리키는게 바로 널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오류가 나게 되어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오류가 나게 되어있는거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실수할 가능성을 없애는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당하지 않은 공간을 해제하려고 하면 미정의 동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널값을 다시 풀이할때는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널값을 받을때 널은 그 어떠한 값도 담을 수 없는 즉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인걸 풀이가 또 아는거죠. 내부에서 널을 해제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는거고 불가능한 것을 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풀이의 널을 주면은 널포인터를 주면은 아무것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죠. 이미 할당한 공간을 또 할당하려고 하면 버그가 생길 수 있는데 피를 또 널로 넣어주면은 이때는 널포인터를 넣어준거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안하게 되고 버그가 사라지게 된다. 생길 버그는 안생기게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고 뭐 리턴값도 없죠. 없죠. 풀이는 리턴값도 없습니다. 리턴값이 있을 필요가 없죠. 가끔 가다 이 에멀록하고 얼록을 에멀록하고 얼록을 함수를 자기네들이 다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픈소스라던가 다른 소스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멀록 에멀록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자기네들이 만드냐. 엑스에 에멀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만드는 이유가 실수로 인자로 0을 넣어줄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컨트롤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이즈가 사이즈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에멀록으로 할당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p는 null 그렇지 않으면은 null 포인터를 리턴 하겠다 라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바로 그냥 null 포인터가 리턴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사이즈가 0이 오면은 아예 할당 실패하고 null 포인터를 리턴하는 라이브러리도 있는 반면에 일단 할당은 하고 보되 그곳에 그곳에 어떠한 이용도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용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뭐 한 바이트든 두 바이트든 할당을 해서 넘겨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긴 하다라는 거. 확실하게 내가 컨트롤 하겠다. null 포인터만을 리턴하도록 사이즈가 0일 때는 이렇게 엑스 에멀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를 붙였기 때문에 프리도 그냥 엑스 프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짝을 지어주겠다는 의미로 사실 뭐 별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프리는 딱히 뭔가를 할 필요는 없죠.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따라서 엑스 에멀록에서 할당한 공간인지 아닌지 또 체크하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엑스 에멀록으로 할당하지 않은 공간을 프리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에멀록으로 할당한 공간이 아닌 곳을 프리하려고 하면 미정의 동작이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구현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함수들도 소개하겠습니다. 리얼록하고 C얼록 C얼록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C얼록은 원래 어레이를 생성할 때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어레이 배열 공간이죠. 배열 공간.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넘버 오브 엘리먼트 두 얼로케이트 사이즈 오브 이치 엘리먼트 예를 들어서 인트형 인트형 100개를 할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포인터로 포인터로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공간을 할당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죠. 매번 100개의 공간이 아니고 200개도 될 수 있고 300개도 될 수 있고 실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경우는 동적 할당을 이용해야겠죠. 얼록이 있어요. C얼록 C얼록을 이용하면 첫 번째 인자는 엘리먼트가 몇 개인가 즉 인트형 배열이면 인트 인트 값을 몇 개 담을 수 있도록 할 건가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두 번째는 엘리먼트의 크기입니다. 즉 인트형 배열이면 각각의 공간에 인트 값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인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할 일은 보통 없죠. 왜냐하면 동적 할당이라는 게 매번 다른 크기의 영역을 다른 크기의 공간을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에멀록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즈 같이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이라도 변수를 이용하도록 변수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짤 겁니다. 다들 변수를 이용하도록 다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초기화를 배열을 생성할 때 초기화를 많이 하죠. 그럼 다 0이 되잖아요. 공간이 각각의 원소의 값이 원소의 값이 다 0이 되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시어록을 하면은 각각의 원소의 데이터 값이 다 0이 됩니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준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좀 효과적이다. 초기화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크기가 0이 아닐 때 아닐 때는 제대로 되지만 크기가 0일 때 이 둘 중 하나만이라도 0이 되면 전체 크기가 0이 되는 거죠. 메모리 공간은 전체 크기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될 때는 아까 에몰록처럼 라이브러리를 구현한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할당 실패를 하든가 아니면 사용될 수 없는 공간이란 전제하에 어떤 공간을 한 바이트든 두 바이트든 생성해서 리턴해 주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록이 있어요. 리얼록 리얼록은 네. 리얼록은 다시 얼로케이트 하는 겁니다. 다시 할당하는 거예요. 다시 할당한다는 것은 현재 메모리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할 때 다른 크기로 다시 할당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m얼록 아 m얼록 사이즈 하고 예를 들어 100개 int 100개 크기를 할당을 해놓고서 쓰다보니까 쓰다보니까 200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 리얼록케이트를 한다. 리얼록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제멋대로 초기화를 해볼까요. 그리고 p에 i번째 i값을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이 공간에 크기가 더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쓰고 보니까 할당하고 쓰다보니까 왠지 공간이 더 필요해졌어요. 100개는 부족하고 200개가 필요하다. 이럴 때 리얼록을 합니다. 리얼록은 두 개가 있어요. 인자가. 인자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포인터고요. 기존의 할당했던 곳의 포인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이즈입니다. p 써주고 200 200이면 200 변수를 이용해 줄까요. 변수를 이용한 이용할 일이 더 많을 테니까 변수를 이용할 일이 많을 테니까 변수로 써보겠습니다. 200개가 필요하면 200개. 그리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지 어, 잘못 썼네요. 리얼록인데 아, 잘못 썼네요. 이렇게 보면은 네 0, 1, 2, 3, 4, 5, 6, 7, 8, 9에서 100까지 출력되는 게 보이죠. 기존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사이즈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200까지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100부터 200까지 더 숫자를 넣어주고 출력해보면 100부터 200까지 다 뜰 겁니다. 네,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얼록을 설명을 보면 첫 번째 인자 PTR PTR은 할당된 공간이어야 되고요. C얼록이든 리얼록이든 M얼록이든 할당 동척할당을 이용해서 할당받은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트야 됩니다. 첫 번째 인자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즈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준 사이즈만큼 바꾼다. 크기를 바꾼다.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바꾼다. 어떤 공간에 첫 번째로 주어진 공간의 크기를 첫 번째 주어진 공간의 크기를 두 번째 주는 사이즈로 바꾼다. 그래서 사이즈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할당한다라는 이름으로 리얼로케이트 리얼록입니다. 이름이 이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더 큰 공간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사이즈 줬잖아요. 새로운 사이즈로 공간을 만들어낸 후에 기존의 데이터를 옮깁니다.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작업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성된 포인터를 다시 리턴을 해주는데 리턴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리턴한 주소 값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리턴한 주소 값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턴 값을 보면 리턴 값은 새로 생성된 메모리 공간이고 첫 번째 인자 값이랑 같은 값일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어떤 경우에 같은 값일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같은 값일 수 있을까요? 현재 동작할당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의 두 배 크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기존의 값을 지우지만 않는다면 기존의 값을 지우지만 않는다면 더 큰 값으로 더 큰 값으로 할당을 하더라도 같은 주소엔 같은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동적할당을 이렇게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고 각각 공간이 이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값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이 공간을 두 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공간을 두 배로 늘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뒤에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버리면 이미 쓰고 있는 공간이 덮어 쓰여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다시 두 배 크기로 새로 만들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복사하고 여기는 해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크기가 작게도 작은 크기로도 할 수 있죠. 작은 크기는 쉽습니다. 작은 크기는 쉬운 게 예를 들어서 이 크기를 작게 하고 싶다면 작은 크기로 다시 할당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크기로 할 때는 추측이지만 아마도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 즉 리턴 값이 함수의 리턴 값이 첫 번째 인작값하고 같아질 거예요.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여기 Maybe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 PTR 첫 번째 인자가 널 포인터면 M올로 가고 동작이 같다고 합니다. 새로 할당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빼고는 다른 거는 M올로 가고 또 동작이 비슷하게 되겠죠. 사이즈가 0일 때라던가 그럴 때도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프리를 해줄 때 프리를 해줄 때 포인터만 주고 크기는 안 주죠. 크기 값은 크기 값은 안 주는데 어떻게 이 포인터 그리고 포인터 중에서도 이 보이드 포인터 값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크기인 줄 알고 어떻게 해제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음 지워버렸네 네. 이만큼 이만큼 메모리를 할당 받았다고 합니다. 프리를 줬을 때는 경계선에 대한 주소값만 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주소를 이용한 메모리 컴퓨터에서 C언어를 이용할 땐 그렇게 되는 거죠. 프리에서 이 주소값만 넘겨줍니다. 그럼 이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보통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게 사실 M올록이라던가 시얼록이라던가 리얼록이라던가 할당을 할 때 어딘가에 이 공간에 크기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크기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 메모리 앞부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할당하고 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할당하고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개가 생성이 되고 나서 그 중간중간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만한 크기의 공간을 다시 생성할 때 이만한 크기의 공간을 다시 생성할 때 그걸 항상 뒷부분에다 생성하는 게 아니고 해제한 공간에다가 다시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라이브러리 구현한 사람이 알아서 잘 해두는 거죠. C 언어 표준에서는 이런 거를 제약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구현하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고 표준하고는 크게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에 대한 심화 부분을 오늘 했습니다. 여기까지